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청자분들과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법, 마술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는요, 여러분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마술사의 역할은요, 일종의 메신저 같은 겁니다. 어떠한 마법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자, 제가 그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로 이 큐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큐브라는 것을 하시면 이렇게 육면체가 색깔이 합쳐진 채로 판매되어집니다. 이렇게 색깔이 육면체가 합쳐진 채로 판매되어집니다. 자, 제가 예를 보일 수 있게 좀 섞어놓은 큐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제 이 큐브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은요, 이 큐브를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. 저 큐브를 보시면서요, 천천히 섞어주시기 바랍니다. 너무 힘을 주면 부서지니까 천천히 돌려서 섞어주시죠. 원하신 대로 섞어주시면 됩니다. 네, 또 역시 옆으로 토스. 중요한 건 이걸 보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보면서? 네, 됐습니다. 되셨나요? 네, 네, 네. 좋습니다. 그대로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. 섞으신 그대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다시 맞추기도 진짜 어렵지 않네, 뭐 안 들고 계신데요? 여러분들이 이걸 다 맞추셨습니다. 네? 네, 이걸 보면서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그대로 맞추신 겁니다. 안 똑같은데요? 안 똑같은데요? 왜냐하면 말이죠.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어떻게 되기지 않나요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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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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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yect Steal, 이게 뭐냐, 때문에 Option- 그리고 이 메신저 역할을 여러분들이 했으니까 저 역시도 마술을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일종의 마술을 하기보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큐브를 외워서 한 손으로 보지 않고 원래대로 돌려놓을 겁니다 처음 판매되는 상태로 마시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시작해보죠 시작하겠습니다 보지 않고 어머머머머머머 소름 정장 오 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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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기부가 있는 제가 전부 다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, 저큐브 맞추는 세계대회도 있거든요? 근데 진짜 빨리 맞추시네요? 그럼요. 저는 이 순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노력했던 거죠. 아니, 안 보이는데 어떻게 계속해요? 아니, 그리고 우리 6명이 섞은 거잖아요. 그렇게 한 6번만 움직여서 맞춰버리면 어떻게 해요?